아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. 오늘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. 부산에 장관 다녀왔습니다. 12시에 공항 리무진 타고 5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. 형님 감사만 들어가세요 방부했어요 그러면 문을 닫아 아 전 부산에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출국하시면은 뵈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 안 오셨네요 부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12시에 공항 리무진 타고 5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국내가 아니면 솔직히 뵐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좀 와주세요 아 저기 라인 내일 또 오실 거예요? 저는 오늘도 여기 밤새 거예요 지금 밤새서 여기 있었거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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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이. 나오세요 나와요. 나오세요 나오세요. 나오세요 그만 오세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. 그만 오시라고요. 그만할게요 저희 갈게요. 죄송합니다 이제 보안보 spinning 촬영하시면 안되세요. 돌아가죠. 돌아가지만 안 되죠. 문 닫아. 오늘도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와서 팬들한테 사인을 전부 해주고 나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끝이 안 좋게 끝나고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아무쪼록 안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. 다 좀 안 드세요.